그런데 어떡하냐 흠.. 천랜이 두 명이야 아이작은 내가 보기엔 그냥 뭐 하러 갔다가 아 ㅅㅂ 천랜이.. 일단 헬레나랑 이런 애들한테 계속 감아줄 것 같고 어.. 두 명이자 당신 눈 쳐라가지고 뒤질 것 같고 형 나는 알아서 도망갈 수 있는데 형은 어떡해? 천상기 빠지면 아무것도 못하자 내가 살려줘 어? 나 천상기 다 찍을 거니 형 채윤이랑 아이작 진입하게 주자 나 그냥 한타 참여 안 할 건데? 나도 안 할 거야 나도 안 할 거야 나 비행만 찍고 바로 나갈 거니 오케오케오케 아 가끔가다 궁값 보이면 거기다 궁 던지고 갈 거니 오빠 궁 반월 아님? 어.. 같이 일해보겠다 어? 아 반월은 이거 루시의 존재의 의미이고 어 걔 궁극기가 아니야 비단양은 반월로 바꿔줘라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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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박지폭풍처럼 이제 북한 날리는 곳 언제 시작함? 누구야? 뚜둣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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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레오너르 있다. 여기 레오너르 있다. 여기 하나 먹는 거 차이도 없지? 티머리는 갖는 거라서 어? 티비기인데? 왜요? 응력되지 않은 감정입니다. 갔다오. 갔다오. 사운드 깨지. 깨지. 너무 빨리 잡혀. 와... 컴퇴비 뭐? 미친? 꽤. 개. 히힛. 워. 히힛. 윗. 나이스! 오, 조골 차네. 근데 거기다 1인, 1인국 쓰고 있을 줄 몰랐네. 너무 웃겨. 시벌. 엘리 노린다 이거. 근데 못 맞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평타 안 돼, 평타 안 돼, 평타 안 돼, 평타 안 돼. 오, 오. 옆에, 옆에, 옆에. 모조리 쓰러진대. 가가이가 맞는데? 이리 좋아? 아니, 그냥 빼면 돼, 저 들어. 좋. 그럼 저렇게 맞아준다. 뭐야. 위치? 공벨저 같은데? 공? 못 뻔했다. 뭐야, 시발. 계속 겁나 아픈데? 아이고. 나이스. 어, 맨. 다 맞춰weisen mug. 고 Si. 아, 디 ziem이다. 엘이 랑. 아..... 전산비서스로 살았는데 아이작이 공간데? 치인이 공가는 게 낫지 않니? 뭐야? 뭐가? 치인이 공가는 게 흐름이 낫지 않나? 어? 공구를? 어 뭐라고?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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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에 아이고 안쪽에 아이고 안쪽에 아이고 마킹이 제대로 안 되네 안쪽에 온 딜 3명 다 기어 안에 넣어놓고 있었는데 야 지바 짜증나 거기 못가 못가 가고싶은데 어 메이저가 나 개스마킹한다 진짜 그니까 내 말이 탱커가 아니 아무리 공 갖다 하더라도 탱포가 3명인데 왜 어떻게 그걸 어떻게 그걸 어 나도 밀었어 매점을 어떻게 해줄래 완전 돌아가기엔 내가 1층이라 고맙다 어 응 어 어 어 어 어 어 너검 너검 어 아 아 정말 아 아 흠 어 왜 안 잡혀 잡았다 뒤에 뒤에 거기다 레온으로 왔다 그 뒤에 벨터 그 뒤에 레온으로 흠 잡았다 어 아이고 나 죽어 응 빠져야 돼 레온으로 딸피인데 못 잡아 어 어 잡나 못 잡을 것 같은디 옆에 와 애들 뒤에 따라온다 벨터 어 트로핑 잘 먹었네 엄맨 쉣 아 막을래? 궁 있지? 나 옆에 먼저 들어갈게 엄맨 조심해 뒤에 다시 왔는데 여기 엘리 여기 엘리 가자 2번 2번 여기 위야 엄맨 ぶ 엄맨 죽을 뻔했다 어 아 나 북코시 갈 줄 알았는데 안 갔어 얘 맞을 줄 알았거든 저거 너 돌아오면서 맞을 줄 알았는데 시모하고 맘 북코시 치엔 독본 같네 아냐 시애는 1당 1구야 라이다 뷰 1당 1구고 이 장을 잡아야겠다 스킬비는 런이랑 킬이 있어가지고 스킬만 알면 값수다 나 가기 싫은데 가지마 엘리는 일단 여기 있었어 나 레벨링 할 건데? 뭐라 그래? 엘리 엘리 인자 엘리 누웠다 이거 이따 먹어야 돼 엘리 저거 포탄 다 쐴 때까지 영염해 주니까 필요할게 엘리를 해주면 왜 이렇게 필요할게 어 제발 다 빠졌다 가봐 이기 갖고 있을까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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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타내면 안 돼 여기서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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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다게트였는데 빠지자 빠지자 아 너무 싫어 딜러 아직 거기 못가 나 어차피 호작권 당한거야 나이스 저거 미아가 반 피웠거든 근데 아마 피 채우고 나올게요 이미 나왔어 햄버거 쿨이었어 그리고 나한테 맞고 햄버거 뺀거거든 아직 반 피인데? 햄버거 먹으면서 반 피웠다 햄버거 먹었다 흰 돈을 푹 햄버거 아 너무 좋아 나 빠질게 나 기어 없다 빼빼빼 빼빼 TN도 왜 들어가지? 아 쟤네 파티야 강도 그냥 빼버려 그냥 공 던질 강 나오면 던져버려 딱 봐도 듀오 같은데? 쟤 노답이야 인생 슈벌 좋달뻔했잖아 방금 맞았다 뭐 맞았지? 디오 맞대 데미지로 살벌하게 들어가는데 방금 소탄방에 400씩 들어갔거든 근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흘러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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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거 하나를 못 막아주냐 흘러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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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틴 흘러내려 NEG 티엠이 루시아 Serve извест 흘러내려 오우.. 최고야.. 저런 애들 탱커 접었으면 좋겠다 쟤네 탱커 아니잖아 11방은.. 심지어 딜도 나랑 비슷하게 뽑았어 1장과 11방이에요 내가 뒤에서 지켜줄게 그럼 디어링 다 샀다 오빠 저거 먹으러 가자 내가 뒤에서 지켜줄게 내가 뒤에서 지켜줄게 천천히.. 랩랩 옆에 주시 없는데? 애들 다 갔는데? 같이 일해보겠나? 나랑 생각이 똑같구만 반월 개사기 하향 좀 방어 이거 어 뭐야 어 어 네온은 내가 먹고 있던데 아 아 아파 오 씨 미안해 너무 아프다 etai desu 잠깐만 너무 아파 괜찮아 내가 그래도 기억값은 했어 빠질게요 이거 방어 이거 방어 먹자 데리고 온다. 아뇨 개좋아 이거. 엘리 빼냈는데 아. 아 뭐야. 죽고. 아 제발. 트루프 한 대. 트루프 뺏기나? 아. 아 이걸? 트루프 뺏기나? 아. 저 레알이 빡치네. 트루프 안 좋을 것 같아. 어. 체방이라. 트루프 뺏기나? 유행. 트루프 뺏기나? 쟤네 목걸이 하나도 안 찍었어. 나 거기 안 간당. 내 거야 인모아. 저 엘리 볼까? 엘리 볼까? 엘리 볼까? 엘리 볼까? 엘리 볼까? 엘리 볼까? 여기 미야. 우리 중앙에서 한탄해도 되려나? 저거 벨 잡을 수 있나? 중앙 한탄을 꺼면 저거 내야 돼. 엘리 볼까? 엘리 볼까? 곧 잡고 있습니다. 들어갔다. 이거 뭐야? 얘 뭐야? 그거 걔는 딸 수 있어? 딸 수 있어? 못 딸.. 버티기도 힘들어 어 예예예예 어어어 나 맞아 아 씨.. 그의 기억자 무릉은 그는 아니구나 온다 온다 뒤에 온다 우후 잘했지 이게.. 딜러를 녹이고 시작했는데 그니까! 딜러 시야 다 보여주고 뒤에서 기억히고 들어갔는데 내가 흥명을.. 딜러를 제대로 못했어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님 저 둘이 아무것도 하는게 없어 그것부터가 문제야 딜러 한 명만 왔어도 조금 탈락이 했겠다 아니 둘이 먼저 죽는다니까? 아 얘네가 리스폰 된거야? 우리 싸울 때? 어 일단 방송 올림 내가 이거 녹화한거 올림 찍고 있었구나 어 ㅇ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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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ㅇ 도브 피가.. 아 낮은데 내가 리포니 너무 길게 남았어 이티앤 떨렸고 어 씨 잠깐만 한 번만 아 안 되겠다 응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먹었어? 오 살았다 먹고 살았어 씨부럴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 잡법들아 죽여버리겠다 아야 아야 나 나온다 비어 고참 림먹고 갈게 다 잡았어 들어가도 돼 최고 최고 공치 최고다 공치뽕에 치한다 터드라이 강력이네 와 밖에서 한 번에 끝났네 끝났네 루씨가 델 다 넣었네 그냥 트리비아는 한 게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